자 피니치 오른쪽 앞핀입니다. 균형 잡힌 피니쉬 5번 아이언. 와. 탔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시민 선수도 2월에서. 전반에서만요. 여섯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속도감 좋아요. 들어가죠. 김학형. 자 전반에 30타. 이게 뒤쪽인데요. 뒤쪽으로 오르막지형입니다. 너무 좋아요. 많은 버디를 잡아내고 있는 김학형. 13번의 피니치는 오른쪽이 약간 뒤쪽이고요. 133미터입니다. 여기서 버디면 김학형 선수가 19원 더 파가 되죠. 핸도로서 거리감을 맞춰야 되고요. 떨어진 점은 아주 좋아요. 자 들어갑니까. 이 글이 될 뻔했습니다. 아 이런 또 멋진 승부가 있을까요? 109미터 박혜원의 세컨샷. 볼이 떨어져서 런이 생길 거예요. 조글를 연결했으면 헛했을까요? 멋지네요. 러프였지만 상대... 약간 평지성의 옆라인이거든요. 됐어요. 성공. 세컨샷입니다. 오늘 핀은 오른쪽 뒷핀이고요. 바로 벙커 뒤쪽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고요. 오른손 났다는 얘기는 약간 왼쪽으로 간다는 뜻인데요. 아니네요. 성인목이 있는 13번 홀입니다. 오르막 펫인데요. 들어갔어요. 김기환 단독 2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내리막입니다. 약간 까다롭습니다. 들어가네요. 20번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장동규 핀 쪽으로 옵니다. 핀 쪽으로. 완벽한 사시예요. 아 멋있어요. 이글 포토 다 나옵니다. 아 이럴 수 있나요? 장동규 선수. 펀치자 넉다운 샷을 즐겨 칩니다. 거리감이 완벽했어요. 또 대필 거리입니다. 참 멋지네요. 다른 선수들은 바람을 이용해서 깨그립을 사용하고 있는 장동규 선수입니다. 왼손목의 움직임을 제어하기가 쉽고요. 버터의 무게를 느끼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버터 그립이죠. 조금 더 와이죠. 오 속도감 좋아요. 자 홀쩍으로 들어갑니다. 버디 그 볼 스피드 변화 잘 그 분만 조절한다면 또 한 번의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버디 시도 성공입니다. 니홀 연속 버디죠. 아 멋집니다. 버디 포 됐어요. 다섯 털 연속 버디 아 본인이 지금 알았어요. 버디 됐어요. 아 본인도 알고 있을까요 24원 더파 네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오른쪽으로 가네요. 네 약간 긴장한 듯해요. 네 결국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장동규입니다. 제58회 KPJ 선수권대회 챔피언은 장동규입니다. 아 멋진 플레이 펼쳤고요. 특히 이 최종 라운드에서 10번월부터 14번